알퐁소! 안녕하세요 알퐁소 언니예요 날씨가 추워지면 실내에서의 활동이 많아지죠? 색칠하기, 블록놀이, 장난감 놀이 등 실내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입으면 가장 좋을까요? 짜라란! 뭐하고 있었어요? 페잉 만들고 있었어요 알퐁소 2배 편한 시리즈는 몸에 맞게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골치티와 신축성 좋은 쫄바지로 극강의 편안함을 주는 아이템입니다 알퐁소의 인기 아이템으로 꾸준히 사랑받으며 이번 FW 시즌에도 한층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선보입니다 신나게 놀고 났으면 손을 깨끗이 씻어야겠죠? 여러분 우리 신식구 있었어요? 네! 알퐁소의 발열내의는 얇고 따뜻해 외출 시 내의로 입는 것은 물론 실내에서 가볍게 하나만 거쳐도 좋답니다 땀을 빠르게 흡수하여 늘 쾌적하게 입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실내에서 활동하기 편한 제품들을 알아봤는데요 이 모든 제품들은 알퐁소 정북 매장과 제로투세븐닷컴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